북텔러 스칼렛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에 푹 빠져 계신다고요? 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짝수도 있었지만 네. 짝수도 재밌었죠. 마스모토 세이초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하얀 어둠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죠? 하얀 어둠. 그렇죠. 이 작품이 늘 재밌는 작품만 골라드리기는 하는데 이 작품은 특히 더 재밌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다면 하얀 어둠이 뭘까 추측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은 끝까지 다 들어야 한다. 중요하죠. 힌트를 드리면 될까요? 네. 이 마스모토 세이초에 빠지게 된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빠지게 되는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빠지셨어도 다른 분들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깊이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회화 작가의 태도 마스모토 세이초의 하얀 어둠 줄거래 낭독과 해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부코의 남편 세이치는 6월에 호카이도에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되었어요. 세이치는 석탄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업무상 도우쿠 조반 지역이나 호카이도로 자주 출장을 다녔어요. 대개는 일정을 미리 정하고 출장을 갔지만 가끔은 예정보다 길어질 때도 많았죠. 어떨 땐 예고도 없이 불쑥 집에 돌아와 2, 3일 정도는 노부코에게 극도의 애정을 쏟아붓곤 했어요. 노부코가 일정이 바뀌면 알려달라고 몇 번을 요구해도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부코도 그런 남편의 출장 방식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나 늦어도 보통 4, 5일 정도였지 일주일을 넘긴 적은 없었어요. 노부코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의 사촌동생인 슝키치와 의논을 하게 된 건 남편이 돌아오리라 예상했던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슝키치는 상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과는 달리 유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50kg도 안 되는 마른 체격이었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슝키치는 남편 세이치를 친형처럼 여겨서 그런지 좀 어려워했어요. 남편은 술도 잘 마셨지만 슝키치는 술을 전혀 못 마셨고 남편과 달리 영화나 소설을 좋아했어요. 남편은 슝키치에게 여자 같다며 놀리곤 했지만 노부코는 남편에게 없는 섬세한 모습에 막연하게나마 슝키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죠. 어느 날 밤엔가 슝키치가 놀러왔다가 돌아가자 남편은 술에 취해 슝키치 자식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놀리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노부코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겼지만 내심 당황스러웠죠. 슝키치가 그녀에게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노부코도 슝키치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감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노부코는 거칠고 꼼꼼하지 못한 남편이 그런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놀랐어요. 노부코는 3년 전에 세이치와 결혼하면서 슝키치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빗으로 머리를 잘 정돈하고 한 가닥이라도 이마에 흘러내리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넘겼어요. 말수가 적고 목소리도 작았어요. 세이치가 놀리면 반박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노부코는 슝키치를 안쓰럽게 생각했죠. 그러나 노부코가 슝키치에게 갖고 있던 호감은 결코 애정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훨씬 좋아했어요. 다만 남편에게 없는 면이 그녀를 미소짓게 만들었죠. 세이치가 일정보다 열흘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노부코는 슝키치와 의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슝키치 외에 달리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다른 마음도 있었죠. 노부코는 슝키치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여보세요? 슝키치 도련님이세요? 저 노부코예요.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노부코는 남편과 함께 부업 삼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일부러 밖에 있는 공중조널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수화기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 경수님이세요? 걱정되는 일이라뇨? 뭔데요? 남편이 호카이도로 출장을 갔는데 17일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고 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 정도면 돌아왔거든요. 아무 연락도 없었나요? 원래 출장을 가도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래도 평소에는 예정보다 늦어져도 삼사일 정도면 돌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흘 이상 늦게 온 적은 없었어요. 슝키치는 아무 말도 없었다. 노부코는 전화가 잘 안 들리나 싶어서 여보세요를 반복했다. 나중에 떠올려보니 슝키치의 이 몇 초 동안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형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떠세요? 슝키치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 네. 노부코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슝키치가 물었다. 호카이도나 후크시마 현 쪽의 탄광에 전보는 보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하지. 그러시면 전보를 좀 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신이 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일 내일 밤에도 안 돌아오면 제가 댁으로 찾아뵐게요. 형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밤에 불쑥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슝키치는 힘내라는 듯이 말했다. 노부코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슝키치의 조언에 따라 남편의 소재를 알만한 탄광회사로 전보를 쳤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진작 슝키치에게 물어볼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역시 남편 세이치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전보의 답신이 차례로 도착했다. 도우크 지역에 있는 탄광회사 네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이치가 오기는 했지만 이미 2주 전에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호카이도에 있는 탄광회사 두 곳은 세이치가 이번에 들르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이런 답신을 받자 노부코는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나쁜 일만 떠올랐다. 당시 신문에는 영업외판원이 외군 중에 강도를 만나 살해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곤 했다. 상상은 점점 더 불길한 쪽으로 이어졌다. 슝키치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지만 노부코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비가 오는데도 공중전화까지 걸어가서 슝키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형이 아직도 안 돌아왔나요? 네, 아직이에요. 하지만 전보의 답신은 왔어요. 도우구 쪽 회사에서는 2주 전에 돌아갔대요. 근데 호카이도 쪽에서는 온 적이 없다는 답신이 왔고요. 그럼 세이치 형님은 평소에 도우구 쪽에 들렀다가 호카이도로 가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그랬어요. 슝키치는 이때도 입을 다물었다. 한 5, 6초 정도 시간이 흘렀다. 여보세요? 아,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저녁에 제가 댁으로 갈게요. 가서 말씀 나누시죠. 죄송해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노부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와서 이야기하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고 보니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슝키치는 해가 지고 나서야 찾아왔다. 퇴근길이었는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노부코는 가게 안쪽에 있는 다다미방에 준키치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그는 탁자 앞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나요? 네,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너무 걱정돼요. 저 형님이 돈은 얼마나 가지고 갔나요? 아마 4만엔에서 5만엔 정도는 가지고 갔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준키치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양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리고 깍지를 낀 자세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부코는 괜시리 불안해졌다. 저 도련님, 왜 그러세요? 노부코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을 때 준키치는 그 말에 이끌리듯이 고개를 들었다. 저 형수님. 그는 노부코를 부르며 갑자기 양 무릎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형수님을 속였어요.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노부코에게 준키치는 고백하기 시작했다. 고백의 내용은 남편 세이치한테 숨겨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부코는 처음에 준키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상대는 아우모리에 사는 여자로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 바에서 일하는 접대부라고 했어요. 세이치가 호카이도에 자주 가다 보니 연락선을 기다리다가 근처에 술을 마시러 간 게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노부코는 남편이 예정보다 며칠씩 늦게 왔던 것과 출장지에서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몸이 떨려왔어요. 준키치는 세이치 형님이 말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말을 못했다며 잘못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세이치한테 보낸 편지를 대신 받아서 전해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노부코는 준키치도 공모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성격상 세이치에게 저항할 수 없었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도 됐어요.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는 노부코에게 준키치는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에 그 여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슝키치의 주소 옆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아오모리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있는 지저분한 봉투였어요. 슝키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니 괴롭지만 읽어보라고 했어요. 노부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싸구려 편지지에다 글씨도 엉망이고 심지어 틀린 글자도 있었지만 문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어요. 이곳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겠지요.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면 평생 원망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정말 못 견디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세요. 저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 안 됐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려도 견딜게요. 제가 일을 해서 당신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만약 그걸 못 견디시겠다면 저와 함께 죽어주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기꺼이 죽을게요. 제게 다른 희망은 없으니까요. 쓰네코 편지를 읽고 난 노부코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하고 있던 슝키치에게 노부코는 무언가 결심한 듯 아우머리로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슝키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고 노부코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다음 날 저녁 노부코는 기차를 타고 아우머리로 출발했어요. 이런 기분으로 야간 열차를 타고 홀로 여행을 하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푸덕지근한 날씨였지만 열려있는 창 밖에서 불어오는 어두운 바람은 겨울처럼 차가웠고 먼 곳이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아우머리에 도착한 노부코는 물어 물어 그 여자가 일하는 살롱 후효에 왔어요. 그곳은 술집 버나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른 아침이라 가게 문이 전부 닫혀 있었어요. 가게는 3시가 지나야 열릴 것이라서 노부코는 그때까지 아우머리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녀는 공허한 관광객이었고 뭘 봐도 무색으로 느껴졌어요. 다만 항구에 다다랐을 때 본 하쿠타테의 연락선이 노란색 굴뚝이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색깔답게 느껴졌죠. 남편이 저 배를 타고 도쿄와 호카이도를 오갔을 것을 생각하니 왠지 정겹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녀는 2시간가량 배를 바라보다 3시가 될 때까지 대여섯 시간을 낯선 도시를 방황했어요. 혹시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남편을 발견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가여웠어요. 3시가 되자 노부코는 살롱 후효로 다시 갔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다리가 얼어붙고 심장이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스네코라는 여자와 대결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슝키치와 같이 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가게 앞을 옌 일곱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노부코는 눈을 감고 돌격하는 마음으로 입구에 들어섰어요. 다도코로 스네코는 약간 살집이 있는 여자였어요. 붉은 입술에 눈 주위는 건부티티하고 잔주름이 잡혀있었고 노부코보다 두세 살 연상으로 보였어요. 스네코는 노부코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어요. 노부코가 먼저 남편이 항상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스네코는 지금 비꼬시는 거냐고 하며 세이치 씨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모님은 그 사람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노부코는 경악했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내가 세이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지 내가 왜 지금 이 여자로부터 이딴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네코는 세이치를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며 이제 와서 사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한들 용서하지도 않을 테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며 제발 그 사람을 포기해달라고 선언하듯 말했어요. 노부코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녀는 울면서 남편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스네코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죠. 노부코가 오열하며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스네코는 정말 모른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 의심되면 자기 아파트든 어디든 뒤져보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노부코는 병자같은 몰골을 하고 도쿄로 되돌아왔다.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의식이 둔해지고 사고력이 희미해졌다. 그런 와중에도 제일 먼저 슌키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형수님 돌아오셨군요 어땠나요 결과는 슌키치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났다. 저 도련님 오늘 좀 와주세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노부코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슌키치의 목소리를 듣고는 조금 힘이 났다. 저녁 일찍 슌키치가 급하게 해왔다. 노부코는 그의 얼굴을 보자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 노부코는 울음을 그치려고 했지만 자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슌키치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저 도련님 죄송해요 이렇게 정신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노부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다. 저 그 여자를 만났어요. 노부코는 간신히 입을 떼기 시작했다. 반쯤은 자연스럽게 슌키치에게 호소하는 기분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슌키치는 생각에 빠진 듯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세이치 형님은 그 여자가 있는 곳에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형수님이 그 여자 아파트로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쓴의 코가 남편을 숨기고 있으니까 허세를 떤 거겠지. 내가 너무 약하게 굴었어. 그때 좀 더 죽기 살기로 덤벼서 그 여자 아파트로 쳐들어갔으면 남편을 만났을지도 몰라. 적어도 그의 흔적은 찾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겁먹은 모습에 매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 그때 슌키치 도련님과 함께 갈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듯 슌키치는 시선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눈동자에 불이 들어온 듯 했다. 노부코는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자 조금 당황했다.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래도 남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이유를 확실히 해두듯이 말했다. 형수님 그럼 제가 한번 아우모리에 가볼까요? 네? 정말요 도련님? 노부코는 그 말에 한 줄기 빛을 느꼈다. 나는 실패했지만 슌키치는 남자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 사촌 형님 일인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경우에는요. 슌키치는 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쑥스러운 듯이 말하고 일어섰다. 그를 집 앞까지 배웅한 뒤 노부코는 슌키치의 선량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 결과는 사흘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 슌키치는 힘없는 모습으로 노부코의 집에 찾아왔다. 노부코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실패를 직감했다. 경수님 역시 실패했어요. 그 여자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이치 형님과의 사이를 아주 드러내놓고 인정을 하더군요. 여자가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래도 그 여자 아파트까지 보러 갔거든요. 한 세평 정도 크기의 방과 부엌이 딸린 집이었는데 그 여자는 보고도 아직 못 믿겠느냐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네, 세이치 형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양복도 남자 옷도 걸려있지 않았고요. 이 차마 붓박이장까지는 열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요. 노부코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슌키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쓰네코 앞에서 허둥대는 슌키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슌키치의 온화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해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그럼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 집에 없는 걸까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요. 세이치 형님이 그 여자랑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없더라도 어딘가에 방을 빌렸을지도 모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건 뭔가 뒤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 이렇게 된 이상 경찰에 좀 부탁을 해보면 어떠세요? 경찰이요? 노부코는 움찔했다. 이 가출자 수색 신청서를 내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수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결국 세이치 건으로 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했어요. 2주 뒤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죠. 노부코는 남편이 아우모리에 있을 거라는 확실한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지만 경찰서 조사 결과 남편은 아우모리에 없다고 했어요. 다독고로 쓰네코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했어요. 노부코는 가정에 치부가 드러난 사실이 수치스러웠고 괜히 수색원을 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담당 경찰은 뭔가 범죄 같은 것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노부코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낌새는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쓰네코가 남편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요. 노부코는 이걸로 남편과의 고리가 영원히 끊겼다고 생각하니 한없는 슬픔이 복밭이 올라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노부코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슝키치는 아무래도 쓰네코가 경찰까지 따돌린 것 같다고 하면서 일반인이 제출한 수색원을 경찰이 성의있게 찾아줄 리가 없다고 했죠. 게다가 이 사건은 흔한 치정사건이라 경찰이 대충 적당히 조사한 게 아닐까 싶다고요. 슝키치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흔한 치정사건이라는 단어가 노부코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지나쳤던 타인의 불행이 복수를 하듯 한순간에 자신에게 덤벼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세이치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대도 점점 옅어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 가게는 노부코가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규모를 남편이 있을 때 절반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녀는 모든 걸 잊기 위해 가게 운영에 마음을 쏟아부었고 하루 일이 끝나면 공허함이 밀려왔죠. 노부코는 자연스럽게 슝키치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 주위에는 슝키치밖에 없었죠. 슝키치는 그녀가 의지할 정도로 믿음직한 태도를 보였어요. 슝키치는 노부코를 잘 챙겼어요. 세이치 앞에서는 약하고 소극적으로 느껴졌던 슝키치가 실은 강단이 있었어요. 약간 의외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슝키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노부코는 모든 것을 슝키치와 상의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의견은 노부코의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줄 만큼 적절했고 뭐든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슝키치는 혼자 사는 노부코를 배려해서 저녁에 오더라도 밤이 깊어지기 전에는 돌아갔어요. 아무리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해도 사양했고 노부코와 단둘이 식사하는 것도 삼가했죠. 그런 섬세한 배려가 노부코에게는 너무나도 듬직했어요. 한 번은 슝키치가 5, 6일 정도 찾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하니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노부코는 이참에 그의 아파트에 가볼까 했지만 슝키치가 독신인데다가 그가 자신에게 쏟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만두었어요. 언젠가 술에 취해 슝키치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얼마 후 위장에 탈이 나서 엄청 고생했다며 심하게 야윈 얼굴로 슝키치가 다시 찾아왔을 때 노부코는 내심 반가움을 느꼈어요. 문병을 가볼까 생각했었다고 말하니 슝키치는 가만히 노부코를 응시했어요. 몸이 아파서인지 그의 눈에서는 열기와도 같은 빛이 담겨 있었어요. 노부코는 생각지도 못한 것과 마주친 듯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죠. 세이치와 관련된 소식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 노부코에게 전해진 건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슝키치가 어떤 분이 센다이에서 세이치와 관련된 일로 자기를 찾아왔다며 같이 노부코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슝키치가 올 때까지 노부코의 심장은 미친듯이 뛰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나쁜 상상만 들었죠. 슝키치가 데리고 온 사람은 서른 네다섯 정도의 가무잡잡하고 둥근 얼굴을 한 남자였어요. 더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어서 회사의 고위 간부처럼 보였지만 건네준 명함에는 시라키 준조라는 이름 옆에 센다이에 있는 여관 후지와 가장대표라고 쓰여있었죠. 시라키 준조는 노부코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며 자기는 스네코의 친오빠라고 했어요. 노부코는 깜짝 놀랐죠. 시라키는 자기 여동생이 폐를 많이 끼친 것 같다며 자기도 슝키치에게 사정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시라키는 스네코의 오빠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하고 진심이 담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노부코도 호감을 느꼈어요. 그때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슝키치가 갑자기 스네코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부코는 너무 놀랐지만 곧바로 스네코의 살찐 환영 뒤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시라키는 여동생 스네코가 아우모리의 호수 근처에 있는 오이라세 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했어요. 오이라세 일대는 원래 옛날부터 너도밤나무 원시림이 울창했던 곳이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일단 헤매기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밀림이에요. 스네코는 깊은 계곡에 있는 폭포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어느 샛길에서 백골이 된 사체로 그 지역 사람에게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핸드백 속에 수면제 빈병이 발견돼서 자살로 결론 내려졌다고 했어요. 노부코는 숨이 턱 막혔어요. 세이치와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 스네코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또 한 구의 시체를 그려보았어요. 스라키는 조용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동생은 불쌍한 애였어요. 어렸을 때 가정 형편 때문에 가출해서 어쩌다 보니 신세를 망치고 도쿄에 간 것까진 알았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년 전에 갑자기 엽서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엽서는 아오모리에 있는 살롱후요라는 곳에서 보낸 것이었죠.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조만간 행복해질 거라고 적혀있었어요. 저는 그거면 됐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죠. 그때 바로 아오몰리로 좀 찾아가 볼 걸 하고 뭐 지금은 후회하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답장만 보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보낸 답장이 쓰네코방에서 발견되어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사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어요. 시라키는 거기까지 말한 뒤 주머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냈다. 저, 제가 여동생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쓰다가 말았는지 이 책상 서랍 속에 남아있더군요. 노부코는 그걸 보고 단번에 쓰네코의 글씨라는 것을 알아챘다. 봉투 겉면에는 춘키치의 주소와 함께 마지막에 오제키라고 쓰다가 글자를 망쳤는지 지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오제키는 세이치의 성이다. 노부코는 무서운 것이라도 되는 듯 그것을 응시했다. 저는 여동생이 왜 죽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보시면 혹시라도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자 춘키치 씨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모님 남편분과의 관계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죄를 드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키라키는 말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 번 노부코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를 들은 춘키치도 두 사람의 편지를 중간에서 전달해준 사실을 형수님에게 일찍 말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풀이 죽어서 말했다. 스네코가 죽었다면 남편도 어딘가에서 죽은 게 아닐까? 그녀는 스네코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시라키에게 보여주었다. 네, 확실히 제 여동생의 글씨가 맞군요. 이걸 보면 여동생이 남편분께 상당히 적극적이었나 보네요. 스네코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달려들었죠. 여동생이 가출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입니다. 아휴, 참 엄청난 일을 저질렀군요. 그때 춘키치가 회사에 가봐야 한다면서 먼저 일어섰다. 노부코는 지금까지의 남편에 대한 걱정과는 다른 뭔가 좀 더 어두운 공포를 느꼈다. 혹시 남편은 그 여자와 동반 자살을 꾀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아서 어디론가 도망친 것은 아닐까? 왠지 그런 상상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도호쿠라는 낯선 지역을 초췌한 모습으로 떠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시라키가 노부코의 얼굴에서 불안한 표정을 느꼈는지 그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말했다. 스네코가 거기서 죽은 뒤 저는 그 주변 일대를 찾아다녔습니다. 뭐 형사들이 흔히 하는 탐문 같은 거였죠. 이 뭔가 여동생의 자살과 관련된 흔적이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시라키는 증거나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노부코는 그게 세이치를 돌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에 신경을 집중했다. 저는 여동생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자살 현장이었던 오이라세를 중심으로 스카유, 스타 등 이 하코타산 부근의 온천이나 야케이야마 마을 그리고 도아다 호발에 있는 여관까지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뭐 초여름은 워낙 관광객이 많은 시기여서 숙박업소에서는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스카유에 있는 여관의 한 여조고무니 스네코의 사진을 보더니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는 했는데 어렴풋한 기억이라서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아다 호수 근처에 야스미아라는 여관들이 모여있는 마을의 파출소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역시 헛수거였습니다. 이 젊은 경찰의 말로는 연인들의 동반자살 같은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스네코와 관련이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라키의 말 뒤에는 세이치가 자살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깔려있었다. 노부코는 얕게 숨을 내쉬었다. 그 부근에서는 대형 범죄가 일어난 적이 없고 뭐 가끔 손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이나 숙박비를 내지 않는 손님이 있는 뭐 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숙박비를 안 내고 도망친 손님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 올 장마철 즈음에 여관에 묵은 남자 손님 두 명이 아침 일찍 호수로 나가서는 보트를 타고 건너편 기슭으로 노를 저어서 도주했답니다. 뭐 지역이 다르면 그곳 나름의 별난 일들이 일어나나 보더군요. 저도 여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달리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많아요. 어찌됐든 그런 손님들을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시라키는 긴 이야기 끝에 노부코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는 듯 한가한 소리를 들어놓았다. 시라키는 본의 아니게 너무 긴 시간을 빼앗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는 돌아서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노부코에게 말했다.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슌키치 씨 말이에요. 그 슌키치 씨가 남편분의 사촌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노부코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시라키는 조금 추저하다가 말을 꺼냈다. 저 사모님 혹시 두 분이 함께 도우쿠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센다이에 들러서 저희 여관에 와주십시오. 뭐 별로 대단한 여관은 아닌데 한적한 분위기가 꽤 좋거든요. 마스시마도 안내해 드릴게요. 노부코는 뭔가 허를 찔린 듯 허둥대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숨기고 있던 약점을 갑자기 간파당했을 때의 낭패감과 닮아있었다. 노부코는 시라키의 얇고 가는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애가 다 가도록 세이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죠. 마침내 실종된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노부코는 가게를 계속 유지해왔고 쉰키치는 여전히 그녀의 조용한 의논 상대가 되어주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러나 변화가 없었다는 건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쉰키치의 접근으로 노부코는 점점 평정심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동요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이 깔려있었죠. 노부코는 도대체 여자의 심리가 뭘까 하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쉰키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나쁜 여자처럼 느껴져서 두려웠어요. 여자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자신이 나약한 것은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나쁜 건 돌아오지 않는 남편 세이치야. 당신이 빨리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부르곤 했어요. 시라키 준조는 센다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안부인사를 적은 엽서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센다이에 특산품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리고 엽서에는 항상 남편분의 소식은 모르지만 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노부코는 시라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그의 가는 눈이 떠올랐어요. 정중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것 같은 눈이었죠. 눈은 무서웠지만 그의 둥근 얼굴은 편안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노부코는 시라키에 대해 안심했어요. 그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게 되었죠. 초여름 햇빛이 강해질 무렵 어느 날 노부코는 시라키로부터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노부코는 혼자서 그 편지를 한참 동안 읽은 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다시 엽서가 도착했어요. 이번 엽서는 칠록의 계절을 즐기기에는 마스시마가 제격이라며 기분 전환이나 할 겸 한 번 놀러오지 않겠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혹시 시간이 맞으면 슌키치도 같이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노부코는 슌키치에게 그 엽서를 보여주었더니 형수님이 작년부터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기분 전환하는 셈치고 다녀오시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그러자 노부코는 시라키가 모처럼 둘을 초대했으니 슌키치에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아양을 부리듯 교태가 흘러나오는 노부코의 눈빛을 보고 슌키치의 안색이 밝아졌어요. 그래도 될지 모르겠다며 한 발 물러서자 노부코는 세상스럽게 왜 그러냐며 둘이 함께 가자고 들뜬 듯 말했어요. 결국 슌키치가 회사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겠다고 했고 노부코는 다음 달 6월 중순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슌키치는 6월엔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니 좀 더 일찍 가자고 했죠. 그러자 노부코는 가게가 좀 바빠서 다음 달 중순이 아니면 힘들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슌키치는 알겠다고 하고 즐거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약속했던 여행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대로 6월 중순이었어요. 슌키치가 걱정했던 비는 당분간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아침 10시에 우에노에서 출발하는 급행 열차인 미치노쿠를 타면 센다이에는 저녁 5시 무렵에 도착해요. 기차를 타고 가는 7시간 동안 평소에는 침착하고 점잖은 슌키치도 즐거웠는지 노부코의 옆좌석에 앉아 말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는 기찻길 풍경도 보다가 가끔 유명한 곳을 지날 때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노부코에게 알려주었어요. 노부코는 이렇게 잘 아는 걸로 봐서 이 기차를 자주 타셨나 보다고 슌키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 예전에 한 번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부부나 불륜 커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전보를 쳐두었기 때문에 센다이 역에는 시라키 준조가 플랫폼에 마중 나왔어요. 둥근 얼굴에 시라키는 가는 눈을 더 가늘게 뜨고 변함없이 신중하게 인사했어요. 시라키 준조는 역 앞에 세우둔 자동차에 노부코와 슌키치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도착한 후제와카장은 노부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여관이었다. 시라키가 자랑할 만할 정도로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저녁 식사는 시라키 부부를 포함해 네 사람이 함께했다. 식사 자리에서 세이치나 스네코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저 내일은 마스시마를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반나절이면 충분할 텐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부코와 슌키치는 아직 일정에 관해서 확실히 의논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저는 아우머리에서 아키타로 빠진 다음 서쪽 해안을 통해서 돌아가고 싶어요. 도중에 도아다 호수도 좀 보고요. 그러자 슌키치는 서쪽 해안으로 갈 거라면 그렇게 멀리까지 안 나가도 된다며 코스를 바꿔서 우라이 반다이로 가는 것이 좋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요? 하지만 도아다 호수는 지금이 딱 구경하기 좋은 시기 아닌가요? 그러자 슌키치는 도아다 호수를 구경하기 제일 좋은 때는 가을 단풍철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작은 논쟁을 싱글거리면서 보고 있던 시라키가 끼어들었다. 저 도아다 호수는 지금도 참 좋은 때입니다. 실록이 푸르러지는 계절이랬어요. 안 그래 여보? 옆에 있던 아내에게 시라키가 의견을 묻자 그녀도 도아다 호수의 물색깔이 짙어지는 게 정말 장관이라면서 마치 염색공방의 염료항아리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 그래요? 저 그럼 도아다 호수로 가요 슌키치 도련님. 노부코의 말에 슌키치는 끝까지 내키지 않는 듯 마지 못해 그러자고 했다. 그러자 시라키가 말했다. 저 슌키치 씨는 예전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슌키치 씨는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요. 한번 가본다니까요. 그러자 슌키치는 자기도 가본 적이 없다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럼 도아다 호수를 가지 말고 저 아우머리에 있는 아키타 쪽으로 도는 걸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시라키가 웃으면서 절충안을 제시하자 슌키치는 그렇게 하자며 동의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라키 부부는 그만 쉬라며 일찍 돌아갔다. 그 뒤에 종업원이 목욕 준비가 되었다며 알려왔다. 저 도련님 먼저 다녀오세요. 노부코가 말하자 슌키치는 알았다면서 순순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업원이 사라지자 슌키치 옆에 서서 그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도련님 여행하는 동안 방은 각자 따로 쓰기로 해요. 슌키치는 깜짝 놀란 듯 했다. 그는 확실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냥하게 아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아직 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 말이었다. 준키치는 그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실망했지만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노부코는 넓고 세련된 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빗소리를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건 여관 뒤를 흐르고 있는 강물 소리였다. 노부코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슌키치가 아침 산책을 하고 왔다면서 유카타를 입은 채 다가와서 말했다. 눈이 조금 빨개져 있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니 시라키가 마스시마를 안내해 주겠다고 자동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시마는 해안에서보다 가는 도중에 있는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훨씬 좋았다. 햇빛을 머금은 바다에 소나무가 얹혀있는 작은 서음들이 좀 복잡하다고 할 정도의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 시라키는 주의간지와 시호가마도 안내해 주었다. 아마도 그것이 시라키로서는 최대한의 서비스였을 것이다. 저녁 무렵까지 차를 태워 다니며 이것저것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 그는 여동생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세이치나 스네코에 관한 일은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은 뒤 아오모리행 열차에 올랐다. 시라키는 다음에 꼭 다시 놀러 오라고 말하며 기차가 움직이고 나서도 플랫폼에 선 채 둥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열차 이등석은 혼자 뵀기 때문에 노부코와 슌키치는 떨어져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 노부코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년에 보았던 어두운 경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시라키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목적지인 아오모리에는 새벽에 도착했다. 노부코에게는 나쁜 기억이 있는 곳 아니냐면서 슌키치가 말했다. 노부코도 부인하지 않았다. 끼로사키나 오하니 온천 부근에 들러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고 슌키치가 노부코의 눈치를 살피듯이 말했다. 저 슌키치 도련님 저 아무래도 도와다 호수에 좀 가보고 싶어요.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곳 경치가 꼭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고지 피우는 것 같겠지만요. 노부코는 슌키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목소리에는 애교가 느껴졌다. 슌키치는 그렇게 가보고 싶다면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도와다 호수행 버스를 탔다. 그들은 즐거운 여행자처럼 보였다. 버스는 끊임없이 언덕길을 올라 공원처럼 아름다운 가야노 고원에서 잠깐 멈췄어요. 잔지밭 같은 초원에는 들국화가 피어 있었고 화룹수들은 실록을 뽐내고 있었죠. 그곳은 이미 해발 500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슌키치는 담배를 피우면서 눈앞에 펼쳐진 산을 바라보았죠. 뭔가를 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뒤로도 버스는 산 위로 더 올라갔어요. 너도밤나무가 점점 늘어났고 계곡도 숲도 눈색에 파묻혀버렸어요. 이제 녹색은 보이지 않았고 나무 모양도 점차 바뀌었어요. 그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아직도 도아다 호수까지는 3시간 넘게 가야 해요. 노부코는 어젯밤에 야간열차를 타느라 잠을 못 잔 데다가 3시간이나 버스에서 시달렸더니 힘들어 죽겠다며 오늘 밤엔 다음 온천인 스카유 온천에서 쉬고 가자고 했어요. 스카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했는데 크긴 하지만 촌스럽고 오래된 여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온천에서는 넓은 욕탕에 남녀가 함께 들어간다고 했지만 노부코는 사양했어요. 이번에도 여종호원에게 방을 따로 준비해달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불은 바로 첫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이른 봄에 가까웠어요. 이비 성근 너도밤나무 숲 아래에는 눈이 군데군데 덮여 있었어요. 계절 감각에 착각을 일으킬 만큼 황량한 풍경이었어요. 수련 연목 근처에 다다르자 버스는 비로소 해발 천 미터의 높이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너도밤나무와 노송숲이 펼쳐진 실록 한가운데를 통과했어요. 어느새 풍경은 오이라스의 계곡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곳이 스네코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에요. 노부코는 스네코의 살찐 모습이 너도밤나무 원실인 가운데로 기쁜듯이 사라져가는 광경을 상상했어요. 슌키치는 눈을 감고 가볍게 졸고 있었죠. 도아다 호수는 유람선을 타고 구경했어요. 물은 아주 파랗고 꽤 깊어 보였어요. 가이드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거의 380m에 달한다고 설명했어요. 호수를 둘러싼 산들이 수면 위에 흐르고 있었어요. 노부코는 멋진 곳이라며 오길 잘한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사실 이 여관을 정할 때도 슌키치와의 사이에 묘한 대립이 있었어요. 노부코는 좀 떨어져 있는 우타루베 여관에 묻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슌키치가 호수 경치는 이쪽이 훨씬 좋다고 심하게 반대해서 노부코가 양보한 것이었어요. 노부코는 슌키치에게 내일 아침 일찍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보자고 했어요. 슌키치는 안개가 짙을 텐데 알고나 있는 거냐며 재미있는 듯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이번 저리에 웃음을 띈 채 안개 속 호수에서 노를 졌다니 멋지지 않냐고 했죠. 그날 밤에도 노부코는 혼자 잠이 들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가 끝나자 슌키치가 조용히 방으로 와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거칠고 뭔가 의욕으로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보트는 여간 바로 뒤편에 나루토에 묶여 있었고 접시에 놓인 젓가락처럼 녹아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개가 물 위로 하얗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반대편 산 정상 부근이 삐죽 보일 뿐 마치 시야가 차단된 바다를 보는 듯했어요. 공기는 차가웠죠. 슌키치가 노를 지고 노브코는 보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보트는 마치 행선지를 정해놓은 것처럼 쭉쭉 직선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앞쪽에 깔린 안개가 물 위를 했듯 기어왔어요. 노브코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어요. 춘키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정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열심히 노를 지웠어요. 짙은 안개는 두 사람을 가뒀어요. 1미터 앞까지 하얗고 두툼한 천으로 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리감도 원근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배가 하얀 우주 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멈추자 슝키치가 노를 물에서 끌어올렸어요. 늘 단정했던 머리는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는 노브코를 태워버릴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몇 분간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보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마침내 물 위에 빨려들듯 멈췄어요. 밤처럼 고요했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도련님 여기라면 소리가 나더라도 물가까지는 들리지 않겠지요? 준키치는 5초 정도 간격을 두고 밝게 답했다. 응 주변에는 여전히 하얀 어둠이 깔려있었다. 여기라면 무슨 짓을 해도 모르겠죠? 준키치는 다시 5초 정도 시간을 두고 응 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뒤엉켰다. 노부코는 두 손으로 보트 가장자리를 꽉 잡고 말했다. 여기 꽤 깊다고 들었어요. 호수 중에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깊대요. 사람이 빠져 죽어도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죠? 준키치는 이번에는 10초 정도 늦게 대답했다. 잘 아네. 누구한테 들었어?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노부코가 침묵했다. 도련님 이 안개는 6월에 제일 짙다네요. 노부코가 말을 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 슌키치는 턱으로 가리켰다. 이봐 뒤를 좀 봐. 응? 우리가 온쪽 말이야. 그 말에 명령을 받은 것처럼 노부코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도 새하얀 안개가 벽처럼 서있었다. 우린 지금 안개 속에 갇혔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안개는 지금이 가장 짙지. 어? 근데 저게 뭘까? 뭘 보았는지 춘키치가 물 위를 보면서 말했다. 하얀 물체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노부코도 보았다. 노를 내밀어서 그 하얀 물체를 건져 올렸다. 손수건 이었다. 이런 곳에 손수건이 다 떠다니네. 춘키치가 그 손수건의 물기를 짜서 펼쳤다. 노부코는 그것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응시했다. 그건 세이치의 손수건이다. 그 귀퉁이에는 갈지자 형태의 모양 안에 스즈랑 여과니라는 파란 글자가 지워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노부코가 몇 번이나 빨아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남편의 손수건이었다. 실종될 때도 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1년 전 물에 빠진 남편의 몸에서 이 손수건만 떠올라 노부코의 눈에 나타난 것이다. 죽은 이의 영혼이라는 생각에 몸이 떨리면서 이가 딱딱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러자 슌시키가 그 소리를 내며 웃었다. 웃기지 마. 1년 전 깨 떠오를 리 없잖아. 내가 장난친 거야. 당신이 잠깐 뒤를 보는 사이에 물 위에 손수건을 던져주었지. 나도 세이치 형님하고 똑같은 손수건을 갖고 있었거든. 꽤 놀랐나 보구만. 나는 멀쩡한데 말이야. 슌키치는 다시 낮은 소리로 웃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당신이 센다이와 아오모리에서 도와다 호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확실히 알아챈 건 스카유에 묻고 싶다고 말을 꺼냈을 때부터야. 게다가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세이치 형이 작년에 묵었던 영혼에 묵자고 이야기를 했어. 당신은 나한테 작년 6월 세이치 형과 똑같은 코스를 복습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려고 한 거겠지. 난 그걸 알아챘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거운 척 했다고. 허태 내 표정을 보고 실험 효과는 제대로 얻으셨나?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당황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좀 혼란스러웠겠지? 하하하하.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유히 당신이 말한 대로 보트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고 말이야. 쓰네코 씨도 당신 짓이죠? 노부코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여자였어. 춘키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대답했다. 내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듣는 여자였지. 도쿄에 바에 있던 쓰네코를 한동안 아우머리로 옮기게 해서 세이치형 앞으로 편지를 쓰게 한 건 다 내가 시킨 일이야. 이 당신이 아우머리까지 찾아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바로 나고. 편지만으로는 좀 약했지. 하지만 당신이 아우머리에서 그녀와 실제로 만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지. 그래 그 계획은 성공이었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움직여준 거야. 쓰네코 얘기야. 아니 가엾게도 그런 여자를 죽여버린 거군요. 뭐 좀 까놓고 얘기하면 방해가 됐기 때문이지. 내가 세이치형과 여기 왔을 때는 회사에 사흘 정도 휴가를 냈고 그녀를 오이라세 숲속으로 끌고 갔을 때는 회사에 병가를 냈지. 노부코는 당시에 나타난 슌키치의 초췌한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슌키치의 말에 노부코는 무심코 그렇다더군요 라고 말했다. 아하 당신한테 이런 계략을 가르쳐준 인간이 그것도 다 조사를 한 건가 그건 그렇고 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 그 인간이 어떻게 내가 이 도아다 호수의 짙은 아침 안개 속에서 세이치형님을 물속에 빠뜨려 내는 사실을 알았는지 말이야 내가 형님을 물속에 빠뜨렸다는 거 그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은 스네코씨가 죽은 뒤에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주변을 탐문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한 여관에서 아침 일찍 남자 손님 두 명이 숙박료를 떼먹고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날짜도 마침 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시기라 의심을 했죠 왜 두 사람은 보트를 타고 도망을 쳤을까 숙박료를 떼먹으려던 것이 아니라 호수 위에서 혼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관으로 되돌아가면 의심을 받게 되니까 반대편 기슬계 보트를 버려두고 도망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분의 추측과 조사는 거기서 시작했어요 과연 절로 곰지 같은 놈이군 마스시마로 초대한 건 날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라는 말이 되겠고 춘기찌 춘기찌 당신한테는 항상 열등감을 느꼈지. 구질구질하게 말할 필요 없이 동기는 바로 그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당신은 거의 내 여자가 될 뻔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말이야. 그래 벌써 23개월이 지났구만. 당신은 세이치 형과 결혼하고 난 뒤에 나밖에 모르겠지만 난 전쟁 중에 히로사키 연대에서 병사로 건물했기 때문에 이 주변 지리를 잘 알아. 6월이 되면 아침에 이 호수 주변에 짙은 안개가 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 그때 호카이도로 가는 세이치 형을 뒤쫓아서 형한테 늘 들어서 알고 있던 후쿠시마 현의 탄광회사로 찾아갔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형을 이곳으로 유인했지. 안개는 아직 옅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감이 없는 하얀 시계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대체해 있었다. 존키치는 또다시 노부코를 불렀다. 내 지금 신정 이해하겠어?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여기서 죽는 거는 싫어요. 노부코는 강하게 말했다. 난 당신과 함께 죽고 싶어. 그래서 순순히 당신 실험에 동참해서 여기까지 보트를 저어온 거야. 남편 때와 똑같군요. 그 똑같은 짓을 당신이 시험하려고 한 거지. 세이치 형은 호기심 때문에 나한테 이끌려서 스스로 여기까지 보트를 저어서 온 거지. 난 그의 가슴에 총을 쐈어. 완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으니까. 뭐 멀리 떨어진 물가까지 이 총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새를 쏜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권총은 여기 깊은 호수에 버렸지. 세이치 형과 함께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순키치가 일어서려고 했다. 보트가 심하게 흔들렸다. 안 돼요. 당신과 함께 죽기 싫어요. 위기에 빠진 노부코가 소리를 질렀다. 함께 죽자. 당신도 내가 싫지 않잖아. 싫어요. 싫어. 싫다고. 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 당신도 비겁하구만. 순키치는 완전히 일어나 다리를 휘청거리며 다가왔다. 보트가 한층 더 흔들렸다. 안개에 휩싸였다. 싫어. 싫다고. 죽어. 죽으라고. 같이 죽자고. 갑자기 물살을 가르며 노 젓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둥근 얼굴에 히라키 준조가 센다이에서 노부코와 약속한 대로 하얀 어둠 속에서 연기처럼 나타났다.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얀 어둠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하얀 어둠이 바로 짙은 안개를 뜻하는 거죠. 네. 이게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촌동생 슌키치가 형수인 노부코를 탐내서 이런 일을 다 벌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고 좀 다른 말씀도 해주시면. 맞는 말씀만 하셔서. 이 소설 하시면서 좀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요? 이게 사실은 추리소설인데 읽다 보면 그 어떤 그림으로 이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상상이 되면서 안개가 낀 호수에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느낌 그리고 너도 밤나무 문님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맞아요. 원시리엄처럼 더 있을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아우모리 이쪽은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고요. 호카이도도 그렇고 말이죠.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호카이도 같은 데는 전화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못 가봐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 책을 읽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여행을 무척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는데 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니까 거기 나오는 좀 대표적인 것들 좀 방문해 보시면 그러고 나서 방송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번 그러고 싶어요. 몇 개월쯤 전에 일인데 저희 채널에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만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을 읽다 보면 엉뚱하게도 아 일본이 참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넓기도 하고 많은 지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섬나라니까 바다 쪽 풍경이 좋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마스모토 세이초의 하얀 어둠 참 재밌는 작품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작품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기대해 주세요.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